사람들이 이제 공항에서 밖에 나오는데 나오니까 차가 바뀌고 내기가 다 오면 탈려도 없는거야 탈려도 없는거야 탈려도 그래가지고 남들이 놀래가지고 두려운 일이 하니까 아우 그 차 옆에서 탈렷 4개를 중국어로 파고싶어 보니까 자기들 때 뭐라고 말을 못해 아니 비디언데 자 이제부터 떨어뜨리지 마세요 어디요? 그냥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회장님 대게도 총 한자로 있어요 똑같은 것만 찍으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빙 돌아가면서 찍을지 어디에요? 지금 찍고 있어 지금 찍고 있어요 비디오로 자 돌리면서 미국으로 이민호 가족은 친구인데 집에 총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럼 이제 볼까요 한번 어디를? 딴 데로 오셨나요? 코르도 봐 아 거기 뒤에 또 오셨나요? 자 시작 재밌는 얘기 해줘야지 이거 하고 와 아 뭐예요? 오 무섭다 쨘뽁 오 무섭다 진상님 뭐 드실거에요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재미있는 얘기 안 해요? 재미있는 얘기? 재미있는 얘기? 네 우스운 얘기 짜장면 짬뽕 좋고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나랑은 비행기 나는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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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 재밌니 재밌니 그렇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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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건 안잡고 잡지말고 자 그럼 어제 뭐 했어요? 한글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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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한글구아 한글구 Là 한글구아 한글구아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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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 콜라 I thought it was a little bit better 다 있어요 끊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은 일단 우리 6월 행사는 주소를 하고 오늘 행사라고 할게 그 뭐지, 짓거리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영화 하는 거 하나 하고 짬뽕 여기야